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문제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여러분들이 툭툭 틀리면서 등급컷이 474238 이렇게 펼쳐진 것 같은데 많이 틀리는 문항들은 항상 정해져 있죠 뭐 자연관리랄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틀렸던 게 11번에 형벌 문제에서 최근에 언어적 유희가 많이 나오죠 아니라 이런 거에 좀 속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라 이런 거 그래서 형벌 교정적 정의 자연과 윤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은근히 많이 틀으신 분들 8번에 시민불복종이랄지 9번 이거를 맹자로 풀면 안 되지 내가 음악과 관련돼서는 맹자가 안 나온다 했잖아 지금까지 공자 아니면 순자고 순자 왕도 정치의 시작이라고 제시문에 나와 있지만 왕도 정치의 시작은 맹장태 항산이죠 이거 선생님 순자도 왕도 정치인가요 순자도 왕이 도덕적인 정치 하는 거 인정해요 윤사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제시문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라는 것이 정치의 시작 순자한테는 얘가 다스림의 시작이거든 근데 거기 내용에 성악설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8번 9번 문항들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항 홉사고 로크 아 이거 사회계학술 참 사회계학술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상세한 것도 중요한 거 홉사고 로크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틀리신 분은 없겠지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용어가 도덕 논의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미 분석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메타윤리학 여기에서는 도덕 원리를 활용해서 현실에 적용해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거 그래서 간학문적 성격이 있다 학제적 성격이 있다 다른 말로 이제 통섭적이라고 다 하죠 통섭 이게 실천 윤리학이기 때문에 1번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은 나 논리적인 타당성 검토 메타 너무 쉽잖아요 1번에 2번이죠 사회 도덕 관행을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거 기술윤리학 도덕현상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기술하는 것도 기술윤리학 보편적인 도덕규범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규범윤리학에서 하는 거죠 정답은 2번 2번 가보면 갑 백성을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시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고 저절로 바르게 되더라 라는 건 공자가 이야기했던 덕치 개념이죠 그래서 백성을 형벌로 모면하려고 하면 부끄러움 모르게 된다 할지라도 형벌 집행은 필요하지 정명 이름을 바로 잡고 예약 형벌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거 정치의 시작이 정명이잖아요 이거 비유 들었던 게 북극성 군주가 북극성처럼 도덕적인 정치를 하면 묵별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군주가 도덕적인 정치를 하면 바람이 불면 풀이 높듯이 백성들은 저절로 부끄러움 알고 바르게 될 것이다 공자의 덕치고 을은 최상의 지도자는 백성이 단지 그의 존재만을 안다 있는 것 정도만 안다는 거죠 선지로 나올 수 있어요 원래 윤사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만 노력한 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백성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는데 무의하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무의지치에 따른 무지 무욕의 덕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노자죠 이건 윤사도 똑같이 나왔던 내용이죠 1번 통치자는 법을 배제? 이게 틀렸지 어떻게 법을 배제?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덕과 형에 의한 정치 덕과 형벌에 의한 정치는 공자 유교나 법가나 공통적이다 국가시민윤리 파트에 나오는 8챕터에서 나오게 되는 틀렸고 2번 백성이 편안한 이진 후에 수신?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 숙이 아닌이라 했지 나 먼저 닫고 백성 편안하게 숙이 치인이고 그 다음에 인, 은은 노자가 너무 싫어하는 거잖아 인, 의 둘 다 인위적인 규범이고 노자가 생각했을 때 인이라는 것은 의도나 목적은 없지만 인위적인 것 의라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위해 의도나 목적을 지닌 인위적인 덕이라고 했어요 노자가 제시문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노자가 생각했을 때 인이라는 것은 의도나 목적은 없지만 인위적인 거고 의라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의도나 목적이 있는 인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얘는 강압적 규범으로서의 혼란의 시작이고 통치자는 백성이 무지의 덕을 갖추도록 다수에 대해 무의지치에 따라 그 다음에 선악 구별하는 것은 여기는 안되지 모든 분별 제거 근데 이번에 윤사에서 수험생이 틀렸던 거 모든 분별 제거한다 해서 자연과 인위도 구분하지 않아야 된다? 그건 틀리잖아 모든 분별 제거하라는 것이 인위적인 구별 구별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지 자연과 인위는 구분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 되지 정답은 4번이었죠 3번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 이 존경심이 올해 생윤 되게 중요하다 했어요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 했냐면 외부에서 받아들인 감정이 아니라 이성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는 이성이 스스로 불러일으킨 감정 모르스의 도덕감정이죠 도덕법칙의 작용 결과입니다 도덕법칙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게 아니죠 도덕법칙이 먼저 있고 그에 따른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의도한 행위의 결과인 대상에 대해 나는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코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존중할 수도 없고 칸트니까 A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가기로 친구와 약속 근데 봉사활동 당일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입창권이 생겼다 거짓말 절대 안 되잖아요 칸트는 동정심 기준으로 어떠한 행위 아니고 약속 준수 물론 칸트도 동정심 개발하는 건 필요하지 왜냐면 인간의 의무 중에 자기 능력 개발의 의무가 있거든요 인격의 인간성 향상을 위한 자신의 소질 개발 뭐라고? 인격의 인간성 향상을 위한 자신의 소질 개발 인격의 인간성 향상 을 위한 자신의 소질 개발하는 거 그래서 공감 능력 같은 거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되죠 동정심 잘 발휘하는 사람이 인간성 좋은 사람이고 근데 동정심이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약속 준수와 공연 관람 중 칭찬은 결과 따지는 거고 혈악도 결과 따지는 거 경향성이 따른 게 아니라 이성이고 자신의 행위가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따른 것인지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인지 검토하세요 칸트가 할 말이죠 앞장 대기 쉽게 나왔습니다 3번의 정답은 5번이었고 3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